미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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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잘난다이 담비 벌벌 떠는데? 어 담비 떤다 우에 가져올려나 진쇄 manusia 우에 가져올려나 나 빼줄게 이렇게 해놓으면 가져올려나 아이구 이런 것도 알줄 알아? 누나 없는 한 달 새 아주 그냥 일취월장 청출어랑 그냥 업그레이드 그레이드 해버렸어 이제 그냥 장난감 서랍에서 장난감을 빼서 가지고 쇼파에 올라가서 저렇게 탐색하면 노는 정도에 이르렀다고? 애가? 너무 대단한데 엄마? 저 설마 담배가 물어뜯은 건 아니지? 재롱이가 물어뜯은 거 담배 가져온 거지? 응 다 가져온 거야 지금 이거 지금 담배 네가 물어뜯은 건 아니지? 근데 왜 하필 성화한 거 좀 가지고 오지? 그렇게 또 다 물어뜯어 먹은 거 가져왔어 그러니까 어? 성? 어잉? 어? 그럼 이제 내려오나? 야 장애물이 많아졌네 어휴 대단하다 대단하다 야 누나 없는 사이에 엄청나게 대단해졌네 이야 이게 뭐 달아야 뭐 달아야는 뭐 달아야는 뭐냐 뭔 말이야 사람들이 나 어디 출신이야 웃자 가끔 북한 출신이네 웃자 난 어떻게 또 못 못 할까 그랬어 어? 우리 애기는 이제 또 떠드니까 자라 쟤는 떠들어야 자는 거야 애기는 신기하다 이 투샷을 한 번 잡아볼까? 샷? 귀여워 응? 뭐? 뭐? 그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